이 곡은 저의 역사의 작품이 혼자 제작됩니다. 악과치라는 이름으로 DJ도 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보통 DJ들이 무슨 음악을 틀다 무슨 음악을 한다 얘기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무슨 음악을 하는지 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만들고 하고 있는데 유리안 립슨의 뉴로맨스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읽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뭔가 이거를 뭔가 이미지를 써서 그런 그 소설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내가 음악을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 한 반년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앨범명은 뭐 뚜루루루 이스라 그래가지고 뭐 직역함은 사실 직역함은 되게 유치한데 그냥 뭐 영원한 청춘 뭐 불사 뭐 이런 건데 한번 내 아파트 첫 입이니까 내가 계속 좋아했던 걸로 뭔가 이미지화 시키고 이거를 뭔가 음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찍어갖고 제목도 뚜루루루 이스라고 찍고 그리고 뭐 이미지는 사실 어떤 그런 사이오펌프나 뭐 텀블러에 돌아다니는 웨이퍼 앨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차이버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랜드 모먼트에 속해 있는 이지 그리스 킹맥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체크의 김준학이라고 하고 너같이 이런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색깔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는 늘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고효섭이라고 제가 아까치 밴드로 해서 라이브 할 때 기타 찍을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고효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림입니다 일단 굉장히 몽환적이고 약간 세세한 시에 보컬이 입혀지면서 그게 이제 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많이 보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느낌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은 오바aran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여기서 만나요 뱃울러 여기에